아유 이 새끼 그냥 목구멍 하나는 타고났네 타고났네 그치? 이런데 있긴 아깝지 내가 미스터트로 나가려고 한번 해봤잖아 미스터트로 거기에 이 새끼들이 얼굴 보자마자 탈락 그러더라면 이 새끼가 그냥 아니 노래자랑해 노래만 잘하는데 얼굴을 왜 따지니? 어? 얼굴 괜찮아? 누나 너 선글라스 벗어봐봐 너? 아 그냥 괜찮으면 동생 가고가지고 거기에 똑똑하니 괜찮다고 아빠가 잘못머리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잘했는데 우리 엄마가 하도 애새끼가 크니깐 중간에 한번 쉬었나봐 여기서 눌려서 아유 그래가지고 애가 망가진거 짓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내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있단 말이야 맞아 안맞아? 아이 재미있어가지고 박수치렘을 줄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지 알아? 이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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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시키고 피곤하고 어젯밤 뭐했어? 뭐 아까 피곤해가지고요 아니 박수치고 내가 뭐 돈을 달랬어? 뭘 달랬어? 그냥 박수 한번 쳐주면 그걸로 되는거지 그래왕ρού욫 맞 flows 참 아니 맞좌요 맞좌요 아 그거하나 뭐지 이제 좋아? 다시 끝날다고요 ervo 영원한 당신의 힘hold이고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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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지적 빠져가지고 치면은 쪽파리잖아 쥐만 쪽파리지 지? 어차피 칠거 한번 아니 멋있다 보셨어 멋있게 썰라스 벗어봐봐 형 난 살짝 올린가봐 형 봐봐 뛰는게 낫잖아 눈이 완전 눈이 보니까 세상에 8시 저기 4시 40분이네 완전 까끗어 정도 눈이 많이 쳐지면은 나같이 저게 수술하시오 나 이거 수술한거잖아 잘했지 잘했지 나 이거 성형외과에서 한게 아니라 안과에서 한거여 안과에서 안그만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거 뒤집어 깐거 나 이거 70만원 주고 보험 혜택 받아가지고 한거여 이거 나 진짜 눈 이거 뒤집어 깐겁니다 나 요거 깐는데 요것도 깠다 왜? 진짜 깠어 이씨 봐봐 얘넨 이씨 봐봐봐 왜그래요? 집에가서 후회하지 말고 볼 때 봐 이거 집에는 형님꺼하고 내꺼하고는 차원이 틀려 체질은 똑같아도 그려 쓰던게 좋은거지 연장도 쓰던게 좋은거지 알고 있어 그러나 한번 내꺼 다 보면 큰일나는거여 그럼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려 알지도 못하는거여 재미있지 그죠? 이런 바닥에 오면은 이렇게 웃고 가는거여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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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가 풀고 가 저기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 여기서는 다 버리고 갔어 근심 걱정거리고 가 고민 고민을 낳는거지요 근심은 근심을 쫓아 맞아요 안맞아요? 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단히 자식 걱정할거 못할라고 여기 와 집구석에 가서 자식 걱정한다고 자식 잘되는거 아냐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그냥 재미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야 내 자식이 잘되는거여 맞아요 안맞아요? 아 집구석에 부모가 웃고 있는 모습 보면 자식이 어찌 안되겄냐고 잘되지 맨날 아이고 웃자카나 오비오비 울리지 아이고 울고만 있으면 자식이 잘되냐고 솜은 만먹네요 웃으면 독이 얼마잖아 웃는 날짜리 침도 못 뺏고 안그래요? 산산인상 독욕많이 먹으면 뭐 할거냐고 혈닭병라면 아무 소용없는거죠 그거 웃음은 살이 없는 진짜 보약이야 최고의 보약이야 맞아 안맞아 돈도 아니라고 이걸 왜 안먹을라구리야 나 똑똑 봐봐 생긴거는 이제서 나 똑똑합니다 나 영어도 잘해 진짜요 이게 뭐여 이게 대가리 형은 대가리고 나는 컴퓨터 박스 눈은 뭐여 눈 몰라 영어로 아이가 들었는데 여기 헤드라이트 입은 뭐여 입은 마우스 마우스 본네트 이렇게 영어를 부르네 입에가지고 한번 저래가지고 한번 이것이 보약이다 아니 비타민제 많이 먹어봤자 뭐 알고 있으냐고 닭갓도 먹어봤자 뭐 알고 있으냐고 맞아요 안맞아요 여기서 한번 웃는 것이 그것이 스틸이었으냐고 맞으요? 여러분들 스틸을 풀었어 안풀었어 풀었지요? 그러면은 빨리 주머니에 돈 끄네 열파먹어 열파먹어 나도 좀 풀자 나도 하나씩 풀어줘 두개도 말고 하나씩 풀어줘 엿 시리면은 저기 과자도 있고 과자가 시리면은 깨리도 있고 먹을 거 많아요 난 다른 거 안 살게 그냥 먹는 게 남는 거요 먹는 게 남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우리 세번 저기 당신이 몇 번째지 여보 아우 내가 다 알패 내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럼 한바퀴 돌아 뜯었네 돌아 뜯었네 저기 앉아있는 저 새끼 얼굴 보면은 나판댁이로 오면 누가 뭐 먹고 싶은 생각에 들었냐 이렇게 참 애 얼굴도 참 너는 새끼 아까 앉아있어 새끼하고 앉아있는 얼굴이 인민국이 씹다보니 수제비가 이렇게 나판댁이지 그걸 나판댁이라고 어디들 새끼가 들은 거지 난 노래하는 동안 얼른 꺼내시오 꺼내 나도 나도 좀 벌어먹자 반값하고 여간비하고 밥도는 사먹는 비는 나와야 내가 노는 맛도 낫지 그래 안 그래요? 우주님의 여행이 넣어줘 한국도 깜빈당 쭈쭈쭈쭈 하나하나 주워 맛있어요 나의 여행이 넣어줘 나의 여행이 넣어줘 나의 여행이 넣어줘 좋은 사연 가습nya 하나하나 주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